네, 제시의 쇼트 뷰. 왜 오늘 대본을 안 줬어요? 오늘은 대본이 필요 없으신 분이 나와가지고. 아니요. 아니 왜 또 나오신 거예요? 야, 너들도 갔다 많이 썼잖아. 나도 이제 갔다 써야지. 아니, 오빠 여기 세 번 나왔어. 아니,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데 아, 알지, 알지. 두 번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. 그때까지도 나한테 빌면서 부탁해서 나온 거야. 이제는 안 빌어도 돼요? 이제는 내가 빌잖아. 나 한 번만 좀 나오게 해 줘라. 아니, 오빠. 한 번만 좀 나오게 해 줘. 세 번 나온 거는 진짜 이거는. 비록이지. 야, 너네도 갔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필요해서 너네를 부른 거야. 대본은 왜 나는 없어요? 왜냐면 하하의 쇼트업. 하하의 쇼트업이야. 하하의 쇼트업이야. X나 안 올려. 아니요. 잠시만요. 일단 이거부터 할게. 저 앨범 나왔습니다. 오, 앨범이 나왔어. 몇 년 안에, 몇 년 안에. 몇 년 안에가 뭐야? 몇 년 안에 앨범을 내니까. 아, 얼마 만에? 그게 그게 알아들었잖아요. 아, 못 알아들었어.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거야. 아, 그래요? 그래서 내가. 아, 네.